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붙잡을 하나의 말씀은 치유의 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잘 주무시고 오셨죠?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기 모인 모든 증인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못 잤습니다. 아시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을 잘 못 자고요. 그 악몽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못 깨면 어떡할까 하는 악몽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의 세틀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단으로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세틀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모든 분들이 예배에 참된 설렘을 가지고 감사의 세틀을 회복해야 되겠죠. 저희가 막내의 아들이 있는데요. 사탕 단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단 거를 먹는데 얘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번 먹고 사탕을 쳐다봐요. 또 먹고 사탕을 쳐다봐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점점 없어지네. 이 사탕이 점점 없어지고 있네라는 그 안타까움의 표정을 가지고 먹으면서 쳐다보고 또 먹고 싶으니까 또 놓고 또 없어지니까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참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야 벌써 예배가 끝나려고 그러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의 마치려고 하네. 여러분들 예배의 설렘을 가진 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뺏어야 하겠죠. 우리에게 그 예배의 설렘 예배를 통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으려고 사건과 많은 일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정말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제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겠죠. 절대로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깨닫고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보고 나니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죠.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요. 그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를 사단이 우리 앞에 내려놓는다 할지 알아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감사 체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건들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전에는 건들면 눈물이 나왔는데 전에는 건들면 낙심되고 걱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떤 체질입니까? 감사가 나오는 체질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은 건들면 감사가 나온 축복이 있으나 믿습니다. 저희 예영호 예배부에서 4주 동안 집중훈련을 진행했어요. 4주간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마치고 이번 주일날 2부 순서로 이렇게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팀들마다 대표 간증을 세워가지고 4주 동안 훈련받은 내용을 좀 간증을 들었는데 그중 우리 다민족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예배와 저녁과 말씀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 너무 내가 자신이 회복되더라. 그런데 웬일인지 계속 문제가 터지더래요. 매주 누가 아프고 매주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막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되만 하면 아 지금 목사님 메시지 나온다. 야 예배드리자. 또 낙심되만 하면 미션해야 돼요. 낙심되만 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단한테 속을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맞다. 우리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속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에 그 축복 누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단이 속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사단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요. 사단에 주는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단에 주는 걱정거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증인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출 것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무엇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 8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수대반의 환란으로 수대반의 숨겨있죠. 그 사월이 이제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을 피하려고 그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흩어진 자 맞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메시지 듣지만 그 상황과 그 시대에 그 박해를 받은 흩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고요. 내가 편안한 그 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살던 고향 이거를요. 핍박 때문에 떠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생각해보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두루 다니며 걱정하고 어떻게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살아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지? 이런 걱정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분들이 드디어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맨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뛰어넘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들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가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흩어진 자로 이 현장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는 말씀에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미국에서 살지? 많은 고민,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처 속에서 사는데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 과거를 보는데 제 해석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또 하나님이 나아가서 나 같은 문제와 걱정, 근심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진 자로 웹런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곳 깨달아진 남부터는요. 제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가요.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판이 됐고요. 그 문제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에 어떤 큰 문제를 겪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해 없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의 웹런트를 보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내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나면요.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죽음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어쩔 때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초원의 왕궁에 누워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요. 죽음에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죽음의 골자에 걸어가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한 다윗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축복으로 영적 상태가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예원교회에서 제 컴퓨터를 탁 틀었는데요. 컴퓨터가 탁트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끼기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오래된 컴퓨터 끼기기기 하면서 이게 터지듯 말이듯 엄청 힘들어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는데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오시더니 딱 업그레이드 시켜놓으셨어요 딱 켜면 전에는 한 10분 동안 화면이 안 켜졌는데 딱 켜자마자 다 켜지는 거예요 이야 업그레이드가 너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영적 업그레이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라고 나왔습니다 흩어진 자 흩어진 자가요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요 씨를 이렇게 땅에 흩어서 뿌릴 때 있잖아요 씨를 이렇게 쭉 뿌리면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때 쓰여지는 단어 디아스포라 씨를 땅에 이렇게 흩을 때 그런데 씨는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리가 되게 되겠죠 그 뿌리 내린 씨앗은요 싹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 싹이 나면서 나무가 되겠죠 나무들이 이제 커지면요 숲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처음에 문제와 사건으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은요 보금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환경 속에서 나무가 되었고 숲에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금의 씨앗으로 뿌리 내리진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오늘 참된 보금화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보금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현장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두루 다니며 시간표가 아니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요 감옥에 갇혀요 잡히면 스테판처럼 지금 숨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루 다녔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친구를 만났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며 뭐랬습니까? 보금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금을 전했다고 안 나오고요 보금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한 보금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보금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보금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오직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증인으로 먼저 쓴 것이에요 이 축복을 그냥 전달하는 리코 했다가 다시 플레이 눌러서 말을 전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먼저 체험한 자들로 쓴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리 주시라 믿습니다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를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제는 성령 인도로 업데이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업데이트 쉽게 말하면 보금으로 모든 걸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은 성경을 들으셨겠지만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과 서쪽 북쪽의 이스라엘, 서쪽의 유다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서쪽의 수도 예루살렘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전명을 당하게 됩니다 전명을 당하면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있던 노예들을 거기다 풀어버려요 풀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우상 모든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삶을 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유다 쪽 사람들은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쟤네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다 저희들과 상종을 하지 말자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문제가 계속 되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쪽 사람들은요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건당할 때 일자로 가면 되는데 일자로 안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땅 밝히듯이 쭉 돌아갑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산입견 상처가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흩어져서 온다고 했지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얼마나 치유받은 사람의 행동인지 여러분들 보면 알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업데이트 되어야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빨리 업데이트가 되셔야 돼요 업데이트가 안다면요 옛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배에 다시 1.5단계 됐잖아요 사단이 자꾸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업데이트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빨리 업데이트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RTS를 다니는데 포항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포항에서 맨날 운전해서 매주 덕평을 갔어요 덕평을 가는데 지금 있던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차 네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거 네비게이션 따라갔죠 알고 보니까 웬걸요? 새로운 하이웨이가 생겼다네요 30분, 40분을 더 일찍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전 몰랐죠 미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걸 알고 남대요 아이고 이걸 빨리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맨날 먼 길을 돌아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꾸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새벽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제일 그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참된 성령의 인도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금으로 재해석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금으로 재해석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인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는 축복을 누르셔야 돼요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셨죠 성령 인도로 업데이트 되셨습니다 이제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금 가진 자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면 현장에 들어갈까 그 현장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두룩한 것입니다 보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꺼려하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많은 영적 문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땅에 전도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보금을 가지고 한 영혼이 들어가니 그 현장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보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 가진 보금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금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편의점에 우리 막내를 처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네 살짜리가 편의점을 처음 가더니 사탕 과자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우와 맛있는 게 엄청 많다 모든 사람들이 뻥 터졌어요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아 거기 가면 맛있는 게 많아 거기 가면 사탕이 수부룩해 지나갈 때마다 아빠 편의점 한 번씩 가자 이렇게 저를 찌르겠죠 한 번 보니까 끝났어요 한 번 보면 이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금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 한 번만 체험하십니다 아 이 보금 오직 답이구나 그 한 번 체험으로 현장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제는 새롭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한 번 들어가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흑암이 결박됐습니다 치유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기쁨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가 맡은 부서에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주시니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사야 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업데이트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